너무나 영광스럽고 감사한 자리였고 정말 많은 창작자분들, 크리에이터분들이 더욱더 폭넓고 자유로운 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미약하나마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힘내시고 파이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말씀씩 짧게. 아, 네. 정말 영광이고 앞으로 홍보대사로서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곳에서 우리 인재들을 위해서 힘써주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시고 더욱더 멋진 아이디어를 많이 뽐내주시길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하이라이트도 앞으로 콘텐츠 발전을 응원하고요.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워낙 콘텐츠들이 특히나 1인 콘텐츠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화제성이 뛰어나잖아요. 요즘 난리예요. 그래서 크리에이터분들도 조금 더 책임감을 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중요하죠. 네, 고맙습니다. 홍보대사가 된만큼 정말 최선을 다해 좋은 모습으로 저희가 이끌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신인 아티스트분들이 정말 잘 따라와 주시면 좋겠고 정말 뭐랄까요, 저희보다 더욱더 큰 아티스트, 크리에이터들이 되실 수 있다고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이끌림 당하고 싶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하이라이트 여러분 진심으로 홍보대사 위쪽 대신 축하드리고 오늘 감사합니다. 함께하는 자리와 함께할 수 있어서 더할 나위 없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아쉽지만 마지막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우리 하이라이트분들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저는 지금까지 박슬기였고요. 하이라이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박슬기 씨 그리고 하이라이트 5분.